분석 작업에 통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통합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출제 유형 1번에서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에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평균을 표 4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범위 정하신 다음, 표 4를 선택하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통합을 클릭합니다. 기본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해 오셔서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추가, 다음, 표 2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다음, 표 3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클릭합니다. 표 1부터 표 3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증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한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1번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데이터 동호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중간고사 성적표와 표 2 기말고사 성적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2학년 성적표를 표 3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표 3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 1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다음 표 2에 해당한 데이터 영역 선택하시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 해당한 데이터, 왼쪽 열에 있는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요.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통합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의 위로 컴퓨터 용품 입출고 현황,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단,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 키로 시작하는 거,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시작하는 문자를 직접 입력하시고, 뒤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입력하신 다음, 이제 추출하실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범위를 지정합니다. 앞에까지는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왔는데, 통합 3번에서는 마우스로 시작하거나, 키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 키보드, 키스킨 다 해당이 되겠죠.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표 4, F12부터 I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구할 거고요. 참조는 첫 번째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 표 2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한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마우스로 시작하고, 키로 시작하고, 블루투스로 시작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작업의 통합 문제 살펴보셨습니다.